춤을 추실래요? 나 진짜... 뭐... 나 이렇게 서울때 옷을 보자고? 다같이 오랜만에 와... 와 진짜로... 그리고 밤불러 진짜... 지금의 운이 그건 우리가 좀 더 멋진다 노래가 왜요? 더 멋진 내 내면 내가 더 빠지는 건 우려도 우려도 되지만 우려도 항상 진짜로 하기도 슬플까지 떠올라 우리를 이런 생각 많지 않길 함께 하셔 웃을 수 있고 너나서 울 수도 있어 우려도 함께하던 잘게 어디서 없애고 내게 있어도 함께하지 못해도 우리들 그렇듯 웃음 웃음 꽃 피워요 그댈 미소에 놈이 돼 줄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울수도 있어 그렇게라도 잘게 어디서 하지만이란 말 하지만 영원히 내 맘고 내 곁에 날만 살 테니 우리 정말 무섭으세요 언제나 그랬든 함께 있을 거예요 마지막이란 말 하지만 영원히 무슨 일 있어도 우리 내 그렇듯 무슨 꽃이 보여요 끝까지 개그를 하세요 저 안에서 어떻게 웃길 수 있냐 이렇게 언제 어디에 있어도 함께 아주 못해도 우리 내 그렇듯 무슨 꽃이 보여요 그 새 빛 속에 몸이 돼 줄게요 노래 잘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이라도 잡을까요? 어 예 수고했어 왜 수고해 수고했어 진짜 오늘 그리고 어제 진짜 총 3회 보면 다 상의에 보면 와주신 우리 캐럿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웃음꽃은 이 현장에 있는 분들 아니시더라도 이 목소리가 다 울렙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뭐 별거 한 것도 없는데 웃음꽃 노래 튼 거 가지고 잘 들어보지 않습니다 웃음꽃이 왜 이렇게 슬픈가요? 너무 슬프게 만든 거 아니에요? 네 여러분 개인적인 건데 나 미쳐 왔다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미리 말을 못했는데 범주 형 아 왔어요? 아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갓범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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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범주 형 이제 캐럿들도 집에 가야 될 시간도 그래서 우리 진짜 나중에 1,2년 뒤에 온라인 하자 그럼 제가 약속할게요 감독님 아시겠죠? 온라인? 누구세요? 싸인 선배님처럼 해보고 싶었어요 네 지금까지 우리 올해도 파이팅 하자!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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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했어 고맙다 대박나자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안녕 고마워요 고마워요 3층까지 다 고마워요 다 고마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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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